Give it to me like 음악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리티우먼 에밀리 로지 입니다 음악 그녀는 2023년 8월에 미국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음악 라에 거주 중입니다 음악 인스타그램에 가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7,515명이 팔로워를 보유 중이며 할로윈은 4,300입니다 100일 게 게시물이 있습니다 화려한 금발의 소유자이며 금발의 소유자이며 눈이 부실 정도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지중해 에메랄드빛 크고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졌으며 신이 선물로 준 듯한 황금 비율에 글래머러스함까지 갖춘 완벽한 몸매의 소유자입니다 아름다운 그녀에게 응원을 보내며 구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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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